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대니엘 룬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또 일주일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 상대에 있어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쭉 봐오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은 큰 변동법 없이 그냥 잘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도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여러분 미국의 금리는 9월까지는 별 변동 없이 갈 수 있는데 9월 달에 한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해서 한국 금리는 한번 한국은행에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 체크 잘 하시면 아마 이번 주도 별 무리 없이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도 역시 저는 금리하고 상관없이 주가는 좀 더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뿐만 아니라 제가 1회 때부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런 버핏의 눈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지겹게 제가 이걸 많이 보여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공부라는 것은 반복을 계속해야지만이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ROE라는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보여드립니다 자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던 주당순위 EPS보다 자기자본 이익률 ROE 15% 이상인 종목을 주목하라 제가 늘상 이야기했던 건데 이 잣대로 여러분들 종목을 선택을 하면 큰 무리 없이 또는 큰 실패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 있는 땡땡 정권사에서 정권을 깔면 이렇게 현대차계 이런 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가상 빵집을 차려서 지지난주 방송까지 합쳐서 개인 빵집도 차려봤고 법인을 가상 빵집을 차려보면서 삼성전자도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 여기에 쭉 설명드렸죠 영업이익 순이익을 우리가 한번 가상 빵집을 통해서 내려봤고요 그랬을 때 여기 영어로 표현되어 있던 EPS 워런 버핏이 아까 이야기했던 EPS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ROE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워런 버핏의 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상 빵집을 차리면서 EPS, PER, PBR, BPS, ROE, ROE를 한번 우리가 가상으로 다 구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 정권사 OOO 정권 어떤 OOO 정권이든 이런 현대차항은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이미적으로 구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메커니점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가상 빵집 이렇게 큰 빵집을 운영했을 때 우리가 법인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 5천 원이었고 총수익수 6만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총 자본금은 3억 그리고 고모 이모가 빌려준 금액 1억 1억 해서 총 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빵집을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난 강의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델리TV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1편부터 지난편 방송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려보기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스톱했다가 다시 보고 스톱했다가 다시 보고 하면서 꼭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기업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걸 표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자산 자본 그리고 차변 대변에 제가 표현을 설명을 하면서 기업은 모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편은 지난편 방송을 꼭 한번 보셔야지만이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약식 손익계산서 이게 어떤 기업이든 손익계산서는 다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기업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표현해 주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걸 알아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상방집을 운영했을 때 6억 4천 원이 남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한번 ROE도 구해보고 다 구해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총 자산 그리고 총 자본은 다릅니다 자본이라는 건 자기 돈 계산하는 거고 자산인은 남의 돈 내 돈 남의 돈은 아까 고모 이모가 빌려준 돈 2억이랑 처음 시작했을 때 3억 원이 시작했을 때 6억 4천 원을 벌었다 그랬을 때 자기 재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우리 가상방집의 주식회사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연초라고 그랬죠 연초에는 3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연말에는 단기 말에는 9억 4천 원이 되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두 배의 성장을 했죠 처음에는 5억 원짜리가 지금 얼마짜리가 됐죠 11억 4천만 원짜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익려금이 늘어나면서 현금이 들어오면서 이 기업이 성장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연말에는 이런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EPS, BPS, PER, PBR 그리고 ROE, ROE가 다 구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초의 부채 비율은 66.7%였죠 자 2억 원 나누기 3억 하니까 66.7%가 되었고요 연말에 총 자본이 9억 4천 원으로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도 자연히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2억 원 나누기 9억 4천 원 하니까 21.3%로 확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갚지 않더라도 부채 비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기업의 펀드멘탈도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밸류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PS라든지 BPS, PER, PBR, ROE, ROE 구하는 방법은 지난편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고 한번 같이 구하는 공식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전을 해볼 건데요 실전이 이전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까지였죠 벤자민 글로이옴이나 워런버핏이나 피트린치는 이런 기준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면 실패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워런버핏의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꼭 EPS, BPS, PER, PBR, ROE, ROE는 꼭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까지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편 꼭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아재 검색해보시면 아마 쭉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실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자고요 자 삼성전자의 한 2주 전 이야기거든요 6만 1,700원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데 TV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삼성전자도 여기 보니까 EPS가 나오고 BPS가 나오고 PER 나오고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업종 PER량이 나오는 거죠 업종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전기전자 부분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업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섹터라고 부르잖아요 이거죠 특정 섹터인데 이건 반도체 분야의 섹터죠 그랬을 때 반도체 업종 평균 PER은 8.26 8.36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그러면 PER이 9.59니까 업종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높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이게 좋다 나쁘다를 여러분들 판단을 못 내리는 것 자체가 지금 주식주지 않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보니까 이 아래에 보니까 계산식이 나와 있죠 PER은 전일보통주 수정주가 나누기 최근 분기 EPS 나오고 있죠 그럼 EPS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방침을 만들었을 때 EPS는 1만667원이 나왔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주당 장부가치는 여기에는 가상방침 1만5,666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삼성전자의 BPS는 4만5,106원이 나왔죠 그럼 이거를 아까 PER이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전을 해본다 그럼 PER을 구하는 공식은 간단하죠 저게 저 따라 한번 해보시고 계산기를 꺼내보세요 여러분 휴대폰에 보면 계산기가 다 있죠 계산기 꺼내보시고 제가 하자한 대로 하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만1,700원 하고 있죠 그럼 계산기 꺼내서 6만1,700원 나누기 되셨죠? 나누기 EPS 이거는요 2021년 결산 보고 했을 때 EPS가 6,372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지난 2021년 결산의 시기가 6,372원이니까 최근 게 없죠 그렇지만 어바웃으로 알아보면 6만1,700원 나누기 6,372원 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자 이게 표 보니까 바로 나오고 있죠 네 9.68배 자 지금 이 창은요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파란 창 있죠 파란 창 파란 창의 검색이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란 창의 검색이면 누구도 하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PBR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말씀 나오면 여기 PBR은 뭐라고 나왔죠? 이게 공식적인 부분 계산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되죠 그래서 직접 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6만1,700원 나누기 여기 BPS 있죠 BPS는 얼마죠? 4만5,106원이죠 그러면 6만1,700원 나누기 4만5,106원 하니까 바로 나오죠 저 끝에 보니까 BPS 1.37배 나오나요? 그러니까 6만1,700원 나누기 4만5,106원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가상 빵집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가상 빵집을 만약에 지금 비상장인데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동일업종 PER이 8.36배죠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반도체주로 청약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마 증권사하고 했을 때 이게 몇 배가 되냐 이거죠 그러면 저게 8.36배 정도 준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 EPS 기준으로 8.36배이기 때문에 한 8만원 정도 나온 거죠 업하우스로 그러면 이거 지금 5천원짜리잖아요 한주에 5천원짜리가 8만원 갈 수 있으니까 16배의 청약 가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16배 못 받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배에서 12배 정도가 가장 임의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10만원짜리 5천원짜리가 10만원 정도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같이 계산을 환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청약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이 영상 역시 한번 돌려보시면 아 청약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KG케미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펀더멘탈 기본지수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KG케미칼 역시 파란 창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KG케미칼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조개 보시면 종목 분석이라고 나오죠 이 아래에 보면 기업 변황이 나오고요 어떤 거든 이렇게 빨간 표시되면은 KG케미칼에 EPS 나오고 BPS 나오고 PER 나오죠 그리고 PBR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PER이나 PBR EPS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 투입 투자하는 게 깜깜 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걸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KG케미칼이 28,200원 불과 며칠 전입니다 지금의 며칠 전인데 8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28,200원의 종가가 나왔거든요 그때 계산을 해보면 28,200원 나누기 4,231억 원 4,231억 원 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6.67배가 나오는 거죠 그럼 PER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PER을 어디다가 기준점을 두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EPS는 지난 분기 지난 결산일 때 이익입니다 4,231원이요 근데 이 28,200원은 오늘에 그러니까 8월 5일에 기준에 28,200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8개월에 갭차가 나는 계산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뢰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료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라도 좀 보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의 메커니즘은 이렇다는 거고 가장 최근에 EPS를 구해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EPS 구하는 방법은 28,200원 나누기 35,703원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나오냐면 0.79배가 나오는데요 저 끝에 안 봐도 되죠 자 이거는 메커니즘으로 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한 3주 전에 소개했던 KG 케미칼이 지금 28,200원 했을 때 이렇다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스페타시스를 아마 2주 전에 제가 소개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이스페타시스가 74,300원인데 이것 역시 이렇게 딱 보면 나오고 있죠 EPS가 나오고 있죠 7,430원 나누기 22,44원 하니까 30.45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기 또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BPS 그러니까 7,430원 나누기 2,201원을 하니까 BPS가 얼마 나오죠 약 3.38배가 나오는 거죠 저 끝에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첫 장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상강이멘티 한 번 더 해볼게요 상강이멘티가 2만 5,700원이죠 자 이게 언제 8,500원을 올릴 기준이죠 지금은 더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2만 5,700원 나누기 여기는 EPS가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사례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난 결산에서는 오히려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났다는 거죠 그래서 PER이 NA가 나옵니다 NA는 이 아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NA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표시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NA로 표기됩니다 아마 NO 어나운스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 기법은 모르겠지만 NO 어나운스가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추정치가 나오죠 추정 PER 나오죠 이게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이라는 것은 여러 정권사에서 올라온에 온 컨센서스라고 하죠 컨센서스가 예상치가 나오는 걸 바탕으로 PER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까 나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종목들 위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일드 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PER이 내려갈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PER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익은 그대로인데 대외적인 악재로 종합주가가 떨어질 때 내려갈 때 PER은 떨어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PER이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 상당한 실력이 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2번이 올바른 기업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런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종합주가는 그대로인데 기업이익이 성장할 경우에 PER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기업들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15, 20인데 10이 될 만한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도 있는데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찾아내는 게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PER이 보세요 최고 제일 2018년 12월에 보면 주가가 최고만이 올랐을 때가 19만 올라갔었죠 연중이에요 연중이에요 52주 연중이 최고가였습니다 최저는 10만 6천 5백원이죠 그랬을 때 PER를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48까지 올라갔을 때는 거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27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주가는 PER는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원래 거품 붙는 게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27에서 48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거고 2019년도 거 볼까요 2019년도 거 보면 18만 6천 5백원이죠 그런데 최저 2019년도 중에서 최고 떨어졌을 때가 10만 8천 5백원이죠 그러면 18년도나 19년도나 최저일 때는 한 10만 원대 초반에 들어갔죠 그런데 최고는 얼마 같죠 두 개 다 19만 원대가 같더라는 거죠 이런 차이점만 알고만 되더라도 이 PER은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거품이 끼울 때는 PER이 확실히 올라가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 부분이죠 기업이익은 그대로 인하 대내왁제로 주가가 내려갈 경우가 PER이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떨어질 때 PER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주식을 사고 PER이 많이 올라가죠 그럼 거품이 끼었다고 하고 팔고 나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PER을 보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꾸준히 설명드렸던 PER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높은 데서 낮아지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런 버핏의 방법대로 ROE를 구하면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는 기업 찾기가 가능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만 ROE를 구할 때의 대명제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치를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우장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거는요 제가 계속 주식아제를 통해서 오늘의 히돈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매주마다 주식아제가 생각하고 있는 히돈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식 강의 위주로 했는데 좀 다소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는 제가 좀 방향성을 바꿔서 주식아제가 생각하는 섹터군 그리고 종목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를 낮춰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호흡하면서 좀 더 쉽게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히돈 종목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제가 가르쳐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히돈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지난 제가 주식아제 때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히돈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고 보니까 총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지도 7월 2일 토요일부터 제가 주식아제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오늘까지 8월 중순 되는 때까지 총 3종목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심사숙고를 하고 퀀트 투자라고 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숫자를 바탕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이런 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제가 7월 2일 날 방송 토요일 날 오후 8시에 제가 방송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방송을 했을 때 첫 방송으로 제가 상광의 멘트를 소개했는데 그 당시에 2만 100원 했습니다 제 방송을 한번 돌려서 한번 보세요 그럼 6월 27일 날 2만 100원 했었는데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올라왔을 때는 팔아라고 하는 거죠 한 10% 이상 수익 나면 보통 팔죠 그죠 그럼 10%만 보더라도 제가 소개하고 7월 2일 날 소개했는데 실제로는 6월 27일 날 제가 이 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랬을 때 6월 30일 날 22% 수익 나왔죠 자 그런데 뭐 이건 뭐 고사하고요 제가 지금 방송 찍는 날짜가 8월 9일입니다 화요일 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8월 8일 어저께 제가 방송 찍으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저께만 하더라도 2만 6,400원 해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상광의 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약 31% 정도 최고가가 나왔고 지금도 오늘 제가 방송 찍는 날짜에도 지금 2만 6,650원 하더라고요 자 오늘 뭐 종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표를 못 보는 거 있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제가 소개하고 한 30% 정도 수익이 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7월 16일 방송했을 때 아까 제가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케이지 케미칼을 제가 소개했거든요 그 당시에 2만 5,600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3만 2,025%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8월 8일 기준 했을 때는 2만 8,600원 했습니다 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 7,210원 했는데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8월 1일까지 올라갔고요 7,940원 보이시죠? 약 10% 요즘은 한 10% 정도 올라가면 스윙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의 목표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제가 종목에 대한 섹터, 시왕처럼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종목을 히든 가리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좀 쉽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종목 위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